목포 하러판장 입판의 모습인데요. 오늘 낙지를 계속 포장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중낙지입니다. 탕탕이 볶음, 연포탕으로 가장 많이 나가고요. 씻는 촉감이 굉장히 맛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리당 100에서 120g 전으로 들어가는 중낙지고요. 보성 껄낙지입니다. 저희는 목포 하러 입판장에서 전량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내산 낙지다 보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거의 진짜 매일매일 낙지를 포장하고 있는데요. 항상 재구매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 언니도 굉장히 고마워하고요. 그만큼 좋은 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중낙지는 마리당 100에서 120g 전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리당 100에서 120g 전 후면 연포탕이나 볶음, 당연히 탕탕에도 가능하고요. 제일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식감이 굉장히 쫄깃하고 부드러운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 완도수산을 사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 보내드렸습니다.